열한국 마의 부처님을 세우는 조계종 핵심 종책사업이 종단을 초월한 불사로 의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원흉종 총무원장 진호스님과 용화종 총무원장 법광스님이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불사기금 5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진호스님은 원흉종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이사종단으로 한국불교발전의 뜻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불사 동참 이유를 밝히고 원만 회양을 기원했습니다. 진호스님은 종단을 초월해 부처님 일불제자로서 함께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양종단의 동참으로 부처님을 빨리 세워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